일단은 상품이 뭐 있는지를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철거하고 있어가지고 아 붙여놨네? 여긴 안 붙여지는데? 여기도 붙여놨는데 뗐잖아요 아 그러네? 왜요? 여기까지가 건물 땅 아닌가? 물론 벌써 안에 복잡한게 있더라구요 오! 개! 망망! 왕개! 그 피규어 이거 뽑아갔네? 어저께! 빙깍? 빙깍인데 무슨 빙깍인데? 아니 나 어저께 누가 밑에 보고 가라 했잖아 그냥 갔더만은 집에 가서 얘기해 줬던데 카드를 누가 버려갔다더라구요 뭔 카드를? 이게 카드 뽑아갖고 카드 안에 카드 들었거든요 아 그 진짜요? 카드로 넣으면 이게 열리는건데 그 방송에 보였다더라구요 나는 빙깍을 버리는 줄 알고 안갔거든 아 어제 들어왔으면 개이들 꽁짜배기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들어야 되는거야? 이게 들어있는거네 이긴거 많이 넣으면 주우개 같은거 많이 넣으면 이제 아 이거 진짜 주우개겠네 저는 주우개처럼 생겼는데 진짜 주우개 같은데요? 일단 지금 2번은 빼갖고 1번, 3번 있네 아 내가 봤을때 1번, 3번 주저 읽길던데 딱 만원만 딱 해보고 들리면 하고 이거 어디서 제가 해드릴게요 아! 지웅... 아 이거 또 지웅난... 그러면 저 멘토스라도 좀 뽑아서 드려야되겠네 어디 있는데? 여깁니다 여깁니다 저쪽은 가두는 안되고 우리 치킨집 사장님께서 덤풍 지우와 아프리카도 보십니까? 네 아프리카 오시면 제가 또 뭐 크... 인사도 또 해드릴텐데 자 1번이 제일 좋은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때 제일 안들릴거란 말이지 하지만 한번 가보자 이하이씨 일단 3번 아우가 좀 작긴 작는데 정한대면 만원이 좀 아깝기때문에 멘토스라도... 오! 오! 왔다! 왔다! 오오... 오오... 찌리고 위치 좋으면 3번 보전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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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기회?! 오오오오오 이게 잘 비싼거 아니야? They imports on its own 치킨 사장님께서 컴풍 넣어주시자마자 두 번만 째 부분 올렸죠 두 번째 부분 안에 올린거야 예 이건 잘 잡히거든요 지금 알고있어 가지구 가져간다 안녕 나 중계방에서 혼자 있더라 왜? 나 본바이전인데, 키크가 어떻게 생각해? 아~~ 독곤 누나 오셨네요 아~~ 저거 3번 뽑으면 개이득인데? 또 여자가 좋아하는 인형 아니겠습니까? 제가 여기 멘토스 뽑으면 우리 사장님 치킨 사양이 다 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집에 많기 때문에 사장님 저번에 뭐 만났고 5개 뽑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몇끼도 가져가셔야죠 아~~ 바람이 오늘 왜이렇게 많이 뻔어 일단 지금 몇개만 올리면 3번은 공짜배기인데? 잠깐만 노란거 안전한거 뽑자 아 근데 오늘 또 약간 먹는거 같아 원래 좀 잘 안놨는데 기계가 좀 하고 힘이 좋았는데 오 좋아좋아좋아 갑니다 3번 슉 좋구요 아 오집니다 오늘 뭡니까 철거 당해.. 철거하기 전에 사장님이 다 풀고 가다봅니다 아.. 어차피 이제 뭐 장소 접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로도 뽑으려고 그런거 아냐?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풀어야죠 그냥 주고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기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거가 또 우리에게는 또 마지막 희망의 기회 아니겠습니까? 철거 이벤트 아 오늘 진짜 잘 잡혔는데요 내려오기 하면 되겠는데? 네 내려오면 지금 거의 뭐 게임 끝나는 각인데요 1분도 가능하겠는데? 1분도 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1분도 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자 힘좋습니다 야아 이거 아니 강아지 엄청 큰거거든 조그만거 아닙대로 대박 대박 센치로 봤을때 지금 1m 넘는거 같은데 엄청 큰건데요 연가 못해도 한 2-3만원 되겠는데? 2-3만원요? 비싼거 아닙니까? 저는 어차피 가게는 잘 먹었지만 워낙 요즘 인형이 좀 비싸더라구요 마트 가보니까 일단 1번 한번 잡아볼까요? 즉위 잡히면 1번도 또 모르죠 또 이게 오오오오오 오 대박 아아아아 될거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골박에 10만 눈깨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비싼거 아니야 이거? 비싸고 가품이라도 안파는데 저거 아아아아 이게 잡고 올리면 레전드각인데요 어? 이게 두개로 찍어야지 잘 찍히면 네 그런거같아 세개보다 두개가 힘이 좀 잘받친같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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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왔다 아아아아아아 아 몇분 남았지? 아무분 남았지 아직도 귀에 고장났나요? 엄청 많은거 같은데 고통이라면 빨간 아아아 뭐 잡나요 야수야 님께서 이슬 로빵 님이 한 개씩 감사합니다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잡았다 왔다 아 1번이 좀 무겁네 1번이 내가 봤을때 지우개 한 6개 넣은 것 같아 한 개씩 넣은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이영 뽑으면 누나 줄까 이영 좋아해 이영 별로 안좋아해? 어 뭐야 이씨 아 1번은 안되려나 이왕 이렇게 되면 1번까지 딱 깔끔하게 합시다 잡내기 좀 올리기만 해도 올리면 무조건 뽑는데 올리는게 제일 어렵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또 가다가 떨어지네 흔들릴때 흔들릴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 오 된거 같은데요? 됐다 아 칠일 뻔했습니다 아 옆에 끼어가지고 오셨는데요 아 아 방금 아 끝났다 일단 빼보자 멘토스 멘토스 4개 5개 4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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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이거 한 번 yenile ое 카드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아 핸드폰으로 깊을 founding 안되어났어 왜? 와 cnqn2개 2개 누군거 이걸 vuoi 아 이걸 넣은거야? 아 이걸 넣은거야? 와 진짜 크다 이렇게 이게 크게 들고있어요 나만의 상체만하네요 30, 50, 60cm 되겠네 오 게이드 아 이거 어떻게봐 그럼 이거는 거의 3개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쵸? 3개는 왜이나 들었지 않았을까? 마늘만 해봐야지 아 이거까지 제가 해드리면 돼 치킨을 몇마리 주실라고 치킨 시켜먹어야겠는데? 아 진짜야? 제가 한번 꼭 시켜먹겠습니다 일단 멘토스는 사장님 다 데리고 가야지 아 저는 피규어 좋아하긴 하는데 혹시 피규어 좋아하십니까? 저요? 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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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잡고있지 조금만 잡고있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만 잡고있으면 진짜 운이 운이 따라줘야돼 약 1분만 버틸수있으면 슛 자 왔습니다 올라갑니다 과연 저쪽 딱 갈때 흔들거리면서 워낙에 무게가 있다보니 기기가 미쳐가지고 한번은 잡고있어도 돼 그러면 뽑을수있어 뽑기로 올라가다보니까 가끔씩 한번은 세게 잡을때가 있더라고 세게 잡을때가 있는데 아 떨어뜨리면 딱 좋은데 아 이거 지우개 6개 가겠대요 자 일단 잡습니다 아 안됐네 아 이왕 사장님께서 아니 철거이벤트 하실거면 저것도 좀 작게 넣어주지 피규어만은 그냥 주지않겠다는겁니까? 아 일본에만 지금 많은 횟수를 넣고 있는데 아 오 왔다 왔다 왔습니다 올라갔으면 되는데 아 아 아 진짜 아깝다 절대 던졌을때 위에 딱 튕겼어야 되는데 아 마루모꼴로 서있으면 미끄러가지고 잡지를 못하네 오 그 아까 저렇게 낑겼어야 되는데 살짝만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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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본 좀 힘드나요 헛박입니까 아 일본 딱 뽑고 가면 깔끔한데 지금 에이스 헛복해야 될거같아 에이씨 4개 들은거같은게 4개요? 사장님은 개주작인데 아 아 아 아구힘이 좀 못쓰진거같기도하고 뭔가 잡지를 않지 아까처럼 잡 왔다 그렇지 아 짠짠짠짠짠 짠짠짠 짠짠 아하 이거 안될거같은데 이거 근데 며칠전에도 개주일보는 한번도 못오였거든요 항상 치기 떳떼이더라구 뭘 잡노 공기를 왜 잡노 이씨 한번은 잡아주면 안되겠니 아이씨 안될거같은데 아이씨 개빡치네 아이씨 자세가 안나와 자세가 이 자세가 약간 딴 데 잡았지 뭘 잡노 그걸 왜 잡노 이씨 아이씨 아이씨 움직이질 두개로 안잡으면 움직이질 않네 아이씨 많은 아멘 아이씨 아이씨